저 푸른 초원 후에 라디오를 한 대 끼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김동네 뉴스업 듣고 싶어 10월에 시작했어 11월에 입소문 나 12월에 상을 타고 1월에는 확대 개편 김종대 뉴스업 김종대의 뉴스업 1월 7일 목요일 2부 시작합니다.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3402 님이 중대재해법 관련해서 이런 메시지 남기셨습니다. 어떻게 법을 이렇게 누더기로 만드는지 국회에는 신기한 능력이 있네요. 제가 생각해도 신기합니다. 이희남 님 어제 눈 온다고 아이와 좋아했는데 택배기사님들 생각하니 또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러게요. 저도 처음엔 좋았는데 어제 결국 퇴근하는데 실패하신 분들, 집에 못 가신 분들까지 많다고는 이 폭설 대란을 생각하면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서 킹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오늘 하루 관심을 끌었던 뉴스 김종대의 뉴스업 만의 시선으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킹마우스 임경빈 작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출퇴근은 어땠습니까? 어제 제가 방송국 나섰을 때만 해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쏟아지는 상황이 아니어서 저는 뒤로 쏟아지는 눈들을 해치면서 나가는 그래서 다른 분들만큼 고생하지는 않았는데 평소보다는 확실히 많이 걸리긴 하더라고요. 퇴근길이 고난의 행군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어제 많이 먹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어떤 겁니까? 오늘 첫 번째 이슈 예능의 맛입니다. 예능의 맛? 예능의 맛. TV 프로그램은 TV조선의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 아내의 맛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정치인들이 연이어서 출연한다고 해서 지금 좀 논란이 있습니다. 당연히 여성 정치인이겠네요. 여성 정치인들이 나오는데 그 주인공이 다름 아니라 이번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보궐선거의 여야의 유력 주자들이기 때문에 박영선 중소변체부 장관하고 박영원 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이 사람들이 연달아 출연을 하게 되니까 아니 그러면 다른 예비 주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 형평성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 사실상의 사전선거 운동 아니냐 이거. 이런 논란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참고로 찾아보니까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방송 출연 관련해서 선관위의 활동이 60일 전부터 견제가 들어간다고 하고요. 제재가 있죠. 그래서 선거 관련된 홍보가 아니라면 이런 예능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선거법상 제재 대상은 아니라는 선관위의 판단도 또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애매하네. 사실 표를 버는데 공약 갖고 법니까? 그럼요. 얼마나 내가 따뜻한 사람이고 재밌는 사람이고 서민과 소통 잘하고 이런 걸 예능으로 막 드러내면 그거 다 표인데? 그러니까 사실 정치인들이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따로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친근하고 소탈하고 따뜻하고 인간적이고 이런 어떤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인데 그 대표적인 경우를 요즘은 이재명 경기지사를 꼽기도 합니다.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이에요. 2017년인데 그 당시에 동시간대 시청률 1위였던 초인기 예능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는 부부가 출연하는 프로그램인데 여기에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하고 아내분이 출연을 해서 지상파의 매주 20분에서 30분씩 한 석 달 정도 출연을 연이어서 했습니다. 무지한이 특혜네. 그럼요. 노출 자체가 엄청나게 올라갔고 그리고 동시에 또 이제 어떤 인간적인 면모들을 보여주면서 그동안에 이재명 당시 시장이 갖고 있었던 이미지를 상당 부분 또 개선했다. 이런 평가를 또 받았었고요. 그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 2018년 경기지사 당선되는 것을 보면서 다른 정치인들도 아니 나도 혹시 한 번?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된 거죠. 그런 생각하고도 남죠. 그럼요. 실제로 이제 그 정치인들이 단발성으로 예능 출연하는 거는 굉장히 좀 자주 시도를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결론은 이제 2012년 대선 당시에 힐링캠프라는 또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문재인 후보나 박근혜 후보 같은 유력 대선 주자들이 나와서 이미지 개선을 위한 여러 움직임들을 보였었죠. 시청률 높았어요. 시청률도 높았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박근혜 당시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인기가수 거북이의 노래를 불러가지고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그 이미지에 대해서 많이 넘어갔죠. 네. 그리고 이제 안철수 지금 국민당 대표 같은 경우도 무릎팍도사라는 예능 출연이 결국 안철수 현상의 시작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 영상 엄마들이 얼마나 더 좋아했는데 아이들한테 막 보여주고. 그러니까요. 이런 걸 보면 이제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자신에 대한 관심을 업시키고 이미지도 업시킬 수 있고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잘만 하면 시청률도 업시킬 수 있긴 한데 과연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정치인의 진짜 모습 정책과 법률과 이런 측면에서는 과연 그 예능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얼만큼 또 엿볼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약간 좀 아쉬운 그런 측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안경 보세요. 태가 없는 안경이죠. 네. 이거 왜 끼게 됐는지 아십니까? 이미지 개선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국회의원 할 때 이미지 컨설팅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인상이 너무 강하다. 태가 있는 안경은 너무 강해 보이니까 없는 걸로 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왜 그런 걸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정치인은 정치로만 서비스하는 직업이 아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한다. 많은 걸 보여주셔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 말도 꼭 바꿨어요. 그때 알게 됐어요. 정치인은 정치로만 승부하는 직업이 아니구나. 거의 연예인이더라고. 요즘 또 예능으로 승부하시는 정치인들이 생기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참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저로서는 조금 아직 판단이 안 씁니다. 두 번째 이슈는 뭔가요? 날씨가 왜 이랩니다. 태스 형 날씨가 왜 이래. 태스 형이 그거 아나? 모르죠. 기상청은 알더라고요. 기상청에서 엊그제부터 해가지고 서울에 3년 만에 한파 경보가 내렸고요. 그리고 어제는 갑자기 순식간에 쏟아진 폭설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왜 이러냐. 도대체 이 날씨가 갑자기 왜 이렇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기상청에서는 음해 북극 진동이라는 현상을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일부에서도 공학이 나오고 물리학이 나오고. 여기서는 또 기상학이 나오네.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음해가 뭔지 모르겠고 북극 진동이 뭔지 모르겠는데 북극 진동이라는 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북극이 원래 춥잖아요. 추운 북극의 공기, 차가운 공기가 진동하듯이 밑으로 조금 내려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갔다가 이런 현상이 원래 반복이 되게 돼 있는데. 그게 북극 진동이다. 그거 이해가 가요. 그렇죠. 음해 북극 진동이라는 건 이게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작동 안 한다. 왜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느냐. 이상하게 작동을 하는 건데 북극이 요즘 기온이 올라가서 더워져서. 그래서 얼음이 또 많이 녹으면서 그 차가운 공기를 유지시켜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북극에 원래 있었던 차가운 공기들이 점점 아래로 확산되는 현상. 아, 아하. 이게 좀 뜻밖이네요. 그렇죠. 북극이 뜨거워지니까 우린 추워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상학자들은 예전에 우리가 자주 썼던 용어는 지구온난화라는 용어를 많이 썼었는데 그런 용어를 쓰니까 아니, 지금 우리 이렇게 추운데 무슨 온난화냐. 따뜻해진다면서 온난화 아니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요즘은 그래서 기후변화라는 말씀을 많이 쓰세요. 어딘가가 따뜻해지면 다른 어딘가는 추워지는 기후가 변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최근에도 음해 북극 진동 때문에 결국은 원래는 한반도의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를 어느 정도는 막아줘야 되는 제트기류가 밀려 내려옵니다. 한반도 밑으로 중위도 지방까지 밀려 내려오니까 시베리아나 북극 쪽에 있었던 차가운 공기가 한반도 전체를 뒤덮게 되는 그러면서 이런 강추위가 오기도 하는 이 기후변화의 영향이기도 한 거죠. 우리 집하고 똑같아요. 한 사람이 화가 나서 머리가 뜨거워지니까 나머지는 싸늘하게 식어. 그렇죠. 이렇게 이게 양의 진동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주로 싸늘하게 식는 쪽을 담당을 하시나요? 아니 반대예요. 떨어요. 떱니다. 종대 발표로 돌아오겠습니다. 종대 발표 우리는 더 나은 현실을 꿈꾸지 않을 수 없죠. 킹마우스와 김종대의 뉴스업 제작진이고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대안적 상상의 검색어 대결 시간입니다. 자 우리 방송에서 가장 뜨거운 코너라고 할 수 있겠죠. 킹마우스 오늘 골라온 검색어는요? 제가 오늘 검색어를 말씀드리면 바로 무슨 의미로 골라오셨는지 우리 청취자분들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밀고 싶은 검색어 자동 배달금지 시스템입니다. 이 검색어가 왜 중요합니까? 어제 폭설이 내리는 와중에도 배달이 이루어지는 배달 앱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요? 누가 봐도 이 상황에서는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면 위험하겠다라고 보이는 상황이었는데 불구하고 이게 배달이 제때 중단이 안 되다 보니까 오죽했으면 라이더 유니온 측에서 이런 성명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배달 일을 시키는 거는 살인과 다름없다. 이런 긴급 성명을 내기도 했는데 정작 배달 애플리케이션들이 배달 업무를 중단하게 된 거는 쿠팡 이치 같은 경우만 해도 오늘 오전에야 운행을 전면 중단했었고요. 배민 라이더스 같은 경우는 1km 이내로 그러니까 좁은 범위로만 배달을 축소하는 정도를 했었고 실제로 중단이 제대로 안 됐다. 이런 문제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배달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배달 라이더들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특별 프로모션이라고 해서 1건당 15,000원의 배달료를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근무를 유도하기도 했다. 좀 가슴 아파네. 제가 오늘 출근하면서 보니까 집 앞에 눈 속에서 막 헛바퀴를 돌려서 끙끙대는 트럭 하나가 있더라고. 택배 트럭이더라고. 배달 트럭이더라고. 택배 쪽도 또 마찬가지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동안은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편하게 주문하고 결제하고 이런 생활을 즐겨왔었는데 막상 이런 자연재해 상황에 오니까 거기서 일하는 분들, 그 플랫폼에서 일하는 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이거 좀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러면 결국 주문을 막지 않으면 누군가는 주문을 할 수밖에 없고 주문을 누가 하면 누군가는 그 배달을 할 수밖에 없다. 이 구조를 막으려면 애초에 주문을 못하게 하는 시스템도 필요하겠다. 그런 고민을 하게 됐고요. 눈이 너무 많이 오거나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태풍이 불거나 이렇게 해서 누가 봐도 배달하는 거는 아무래도 위험하다. 무리하다. 이런 순간에는 배달 애플리케이션 자체적으로 셧다운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우리나라 왜 이렇게 배달에 목숨 걷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것도 빨리. 퀵마우스만 있으면 됐지 뭘 더 퀵퀵 그러면 되겠습니까? 참 못 살겠으네요. 지금 제작진에서는 그럼 어떤 검색으로 준비를 하셨나요? 자, 5,500원입니다. 5,500원이요? 사연 있는 이야기. 또 이것도 가슴 아픈 이야기네요. 무슨 얘기냐. 얼마 전에 쌍둥이 빌딩 LG 트윈타워 청소 용약노동자들 농성 이야기 들으셨죠? 네, 저희가 오프리핑에서 다루기도 했었죠. 지난해 마지막 날이었어요. LG 트윈타워에서 일하던 청소 용약노동자들 전부 해고됐습니다. 이런 사정 들어보니까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에요. 오너의 고모들이 주주로 있는 회사를 품질 저하를 이유로 교체했다. 이것도 이상하고 고객사에 불만족이 들어온 시기가 청소노동자들이 노조를 조직한 시점이다. 그 노조를 조직한 시점에 불만 제기하게 만들어서 전원 해고 이겁니다. 60대 이상 아주머니들이 대부분인 이 청소노동자들 22일째 농성을 이어나가고 있죠. 회사가 이 단체 행동을 막고 있다는 이야기 저희가 뉴스로 내보낸 겁니다. 음식물 반입 안 된다. 외부인 출입금지 금지박하게 써서 붙여버리고 또 들어오는 초코파이 탈취해서 내다 버리고 이런 일 막 막 벌어지고 이런 가슴 아픈 상황에 연해서 춥고 배고픈 가운데서 있던 이 아주머니들. 구내식당 밥값이 5,500원입니다. 그래서 이 청소노동자들 끼니도 제대로 못 챙기고 회사에서 난방까지 다 꺼버렸다는 소식에 우리 시민과 지역사회 단체가 나서서 청소노동자들과 한 끼 연대를 하자. 이래서 5,500원을 입금하기 시작하는 운동이 펼쳐졌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몸과 마음, 날씨, 추워도 청소노동자들에게 이 5,500억 원은 그 어느 한 끼보다 소중한 따뜻한 손길이다. 연대 손길이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제작진은 5,500원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겁니다. 인경빈 작가가 추천한 자동 배달 금지 시스템. 김종대의 뉴스업 제작진이 선정한 5,500원. 무엇이 미래를 위해 좋을지 우물정 1212와 유튜브 레인보우로 댓글 문자 보내주세요. 종대 발표회에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타리타리, 느타리버섯을 키울 수 있는 키트를 드려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 샵 1212로 문자 보내주세요. 레인보우 유튜브로는 무료인 거 아니니. 들으신 노래는 샘 브라운의 스탑! 멈추라는 소리입니다. 멈추라는 얘기예요. 스탑이요. 알겠습니다. 마음에 드네. 오늘의 1등 검색어 발표하겠습니다. 자동 배달 금지 시스템. 키화 축하드립니다. 위험을 멈추자는 우리 청취자분들의 의견으로 알고 저도 열심히 이걸 펼쳐나가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다 멈춰도 되는데 키화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저만 안 멈추고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타리타리, 느타리버섯 키트 받으실 당첨자님은 들꽃사랑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212로 버섯 키트 받으실 주소와 연락처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킹마우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